이제 슬슬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. 늦은데? 벌써 준비 다 했어? 일이 있어서. 일어나 씻어. 일어나기 싫어. 나정선 어린이 일어나야 될 시간입니다. 어린이 아닌데? 어른인데? 출근해야 하는데. 오늘은 여기까지. 지금? 실화임? 오전에 보고가 있어. 그냥 누구 손 줘. 토스트 구워놨어. 씻고 먹어. 응. 고맙습니다. 예스. 자, 주세요. fine. 주소. 이렇게. 느낌에 좋은데. 네. 이사.